기존 전력개통 시스템에 다양한 분산 전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전기의 생산, 저장, 공급을 가능케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및 개통연계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검증된 MGEMS는 현장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효율적 에너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그리드에 최적화된 EMS 솔루션입니다 MGEM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전력개통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MGE 환경에 최적화된 SCADA 기능으로 서버, FEP, HMI 기능과 EMS 어플리케이션 일체형 시스템으로 국제표준 규격의 미들웨어 자체 보유 및 IEC 61970 CIM 기반으로 데이터 모델링 기능과 어플리케이션이 융합된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MGEMS는 진도군 가사도, 신안군 안좌도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완료를 통하여 시스템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캐나다 페네탕 귀신에서 실증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력 공급 비용 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한전 KDN의 MGEMS로 그린 에너지 ICT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